UPCA 국제연합총회 동북노배가 과테말라 케찰테낭고에 있는 사랑의 이삭교회에서 목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제연합총회 선교위원회 소속 목회자들과 과테말라 사랑의 이삭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직식에선 장경순 선교사와 루이스 형제가 서약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경순 목사는 기아대책기구 과테말라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돼 사랑의 이삭교 교회를 세우고 12년간 어린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으며, 함께 안수받은 루이스 목사와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 개척과 밀림 지역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